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비담마타 3강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담마타 상가가의 다음 챕터입니다 챕터 1 컴펜디엄의 consciences 아비담마타 상가가의 89과 121 짓다 or types of consciousness 챕터 2 컴펜디엄의 mental factors or concomitant of consciousness this chapter enumerates 52 mental factors or concomitant of consciousness divided into four classes universals, occasionals, unwholesome factors and beautiful factors it also delivers into 89 classes of consciousness and the qualities of matter reverse, meditative exercise and relationship between phenomena chapter 3 miscellaneous, crispice, citas, and zeta, shikas with respect to six categories root, hetu, feeling, vedana, function, kicha, dodvara, object, aramana, and base, watu 그러니까 아비담마타 상가는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1장 챕터 1에서는 의식이 개요 consciousness 찌따상가 의하고 그러니까 89, 121 마음 또는 의식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간단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89개의 마음 또는 부수적으로 또 121개 이런 아주 세분에 들어가면 명상을 해서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요인의 개요 쪘다시까 의식의 수반 2장에서는 쉬운 두 가지 정신적 요인 또는 의식의 수반되는 요소를 열거하며 보편적 요인 가끔 발생하는 요인 또 불건전한 요인 및 아름다운 요인 네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누린다 또한 의식의 89개 분류 물질의 성질 재생 명상 수행 및 현상 간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담마는 사실 불교 심리학이거든요 심리학 사양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단순 그래서 이 아비담마가 사양에 소개되면서 기존의 사양의 심리학자들이 놀려버린 거예요 불교 이 아비담마 이론을 보고서 놀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냐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이 좀 앞서가 있지 일본이 그리고 이제 서양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난 이 아비담마에 대한 연구가 아주 깊게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제 3장은 기타 마음 마음을 6가지 범주로 이제 분류합니다 뿌리, 해, 느낌, 기능, 문, 대상, 기호 그래서 이제 챕터 이제 4는 Analyze of the cognitive process 챕터 5는 Process Freed 챕터 6는 Compendium of Meta Rupa Enumerates and Classifies Metarial Phenomena and Explains their Models of Origination 그 다음에 챕터 7 Compendium of Categories This arranges the dharma's outline in the previous chapters into 4 broad headings A Compendium of Defilement A Compendium of Mixed Categories A Compendium of the Request for Enlanchment and Compendium of Whole Chapter 8 Compendium of Relation or Conditionality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dharma's in terms of dependent origination as well as the 24 conditional relation outlined in the Pahdana Thameyaku Chapter 9 Compendium of Meditation Subject Drawing on the Vistimaka This is the 40 Subject of Meditation and the Stage of Progress 그러니까 이제 인지 과정을 분석하고 프로세스 물질 개혁 물질 현상을 열금에 분류하고 발생 방식을 이제 씁니다 또 이제 7장 범죽해요 이것은 이전 장들에서 약술된 법을 4개의 넓은 제목으로 이제 정리하고 혼합 범죽해요 깨달음을 위한 필수 조건의 개혁 현체의 개혁 또 8장은 관계 또는 조건의 개혁 그것은 Pahdana에 요약된 24가지 조건적 관계뿐만 아니라 의존적 발생의 관점에서 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이스틴 마가를 기반으로 하는 명상 주제 기회는 명상의 40개 주제와 진행 단계를 이제 다룹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멘터리 이스틴 마가가 이스틴 마가가 핵심 그러면서도 다 포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연구를 많이 하고 해야 많이 이제 이걸 그 책이 아주 훌륭하고 잘 되긴 잘 됐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석이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이 나왔는데 아비담마타 상가 띠카 also raised 포로나 띠카 the old commentary a 12th century 스리랑칸 커멘토리 by an elder named 아차리야 나와 미말라부디 아비담마타 비바니 디카 written by 아차리야 수만갈라 사미 12th century the most famous and widely used commentary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리랑카의 나와 나와 이말라부디 라는 또 스님이 이것을 주석을 했고 또 수만갈라 사미라는 스님이 또 주석을 했다 이게 상당히 그 좀 잘된 그런 주석서여서 많이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아비담마타 상가 띠카 는 뽀라나 띠카 뽀라나 띠카 는 오래된 주석으로도 알려져 있고 아차리야 나와 미말라부디 라는 장로 12세기 그 다음에 아차리야 수만갈라 사미가 12세기에 쓴 아비담마따 아비아니 띠카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해설서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옛날 얘기고 옛날 12세기 그때 이제 주석을 한 책들이고 그 다음에 근세에 와서는 레디 사유도라는 그 스님이 버마 스님 버마 파라마따 딥바니띠카 피치 크리스사이드 더 위바니띠카 325포인트 앤 어로우즈 머치 디베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아 수만갈라 스님 수리랑카 12세기에 수만갈라 스님이 쓴 그 주석에 대한 325포인트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 논쟁을 한 것이고 또 앙쿠라티크 바이 위말라 사유도 디펜션 오피년 오브 위바니 어겐스 레디 사유도 스크리티즘 또 버마의 그 위말라 사유도 스님은 또 레디 사유도가 비판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이제 또 논쟁을 이제 하면서 그것도 주석을 썼다 이러니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이제 연구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주도를 했었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거 이제 근세에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미얀마로 옮겨집니다 미얀마로 그래서 미얀마가 아비담마의 연구가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해요 아주 물론 뭐 스리랑카도 대단하지만 미얀마가 더 지금 대단해요 아비담마 하면은 나와 니타 티카 바이디 인디언 스컬러 담만 안다 코삼피 그 버터 커멘트리 비코스 익스플레인드 상가 인어 스무스 앤 심플 매너 어보이딩 필로소피클 컨트러버시 그러니까 이제 레디 사야도 파라맛다 딥바니 티카는 비바니 티카를 325로 비판에 많은 논쟁을 불렀겠습니다 또 이말라 사야도의 앙프라 티카는 레디 사야도의 비판에 대해서 비바니의 의견을 방어했고 나와니타 티카 인도학자 담만 안다 코삼비가 1933년 버터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철학적 논쟁을 피하면서 부드럽고 단순한 방식으로 상가를 설명하였다 이제 이런 얘기고 A comprehensive manual of abidamma by narada tera 비쿠보디언 우레왓다담마 included English language introduction explanatory commentary as well as numerous tables by and and complimentary contribution instead of their completing points it also draws from the wispd mark 여기 이제 현대에 와서 나라다 테라 나라다 테라는 누구냐 스르랑카 스르랑카에 아주 큰 스님이예요 돌아가셨지만 큰 스님 대학생이면서 그야말로 참 큰 스님이예요 나라다 그 콜롬바에 가면 와지라라마라고 밤발라비 때 와지라라마라는 절이 있는데 유명한 절입니다 나도 가서 한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다 큰 스님도 친결을 했고 또 비쿠보디가 나오죠 비쿠보디스님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 레와따 담마 이분은 참 또 내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 버밍엄 버밍엄이라는 데가 버밍엄 거기 미얀마 사찰에 조그만 사찰에 거기 계시더라고 나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이 참 이런 큰 스님들을 만난 거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때는 이렇게 이분이 유명한 분인 줄 몰랐는데 거기서 그 영국 사람들을 그 갬브리지 뭐 대학생들 뭐 이런 학자들을 갖다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미얀마 스님인데 그래서 나는 뭐 그때 별로 대수롭지 않는 스님으로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까 어마어마한 스님이라 그리고 또 그때는 내가 뭐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뭐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그래도 그 한번 그렇게 만났다는 거 그 그 이제 그 스님 포교당에서 한 며칠 있었는데 뭐 너무 좁아가지고 오래 못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만드는 절에 가서 뭐 있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났다는 거 대단한 거고 어 컴프리헨스 매뉴얼 아비담마에는 우신라난다이 수많은 편뿐만 아니라 영어속의 설명 추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아비니 띠까와 바라마따니 띠까 모드에서 파생되며 충전하는 충돌하는 진엠 대신 수렴과 보완적인 기회 충전 그것은 또 이스디 마카이세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번역은 영어로 번역한 거는 아비담마타 상가 was first translated into english by 쇠장웅 버마 뿐이겠지요 between 1895년에서 1905년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 배가 한 몇십년이 됐지 않습니까 This was revised and edited by Mrs. C.A.F. Reed David first printed in 1910년 이 미얀마 이분이 영어로 번역한 것을 또 이제 또 1910년에 재판했다 이거 재판 리즈 David 여사가 이분들은 또 유명한 분들이요 그 저 빨리 text society 를 설립하시고 빨리 경장을 전부 영어로 번역한 분들이거든요 빨리 text society 리즈 David 그 다음에 이제 CAF는 이제 부인이죠 부부가 이렇게 불교를 빨리 3장을 영어로 영역을 해가지고 음 여기서 한번 길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BTS 아비담마타 산가는 쇠잔웅 18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이것은 또 CAF 리즈 데이비드 여사가 수정 및 편집했으며 1910년에 처음 이제 인쇄되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고 또 상가와서 트렌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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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해 미드 엑스플레이션 오브 이치 섹션 바이 베너블 레와따 담마 앤 유머러스 차트 앤 테이블스 프로바이드바이 베너블 우신란한다 어 서플리먼 투 디스텍스 이즈 프로세스 오브 컨션슨의 수 있는 메터 바이 베너블 닥터 레와따 담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가는 아비다마타 상가는 또 나라다마 테라 아까 얘기했죠 슬란카의 큰 아주 대학승 이분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었고 어떤 그 설명 메모한게 영어로 미국 승려 또 비쿠보디 비쿠보디는 버마 출신의 영국에 계셨던 레와따 담마 각 섹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포괄적인 아비다마 매뉴얼 이라는 제목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우 레와따 담마가 제공하는 수많은 차트와 표 우신란한다 이 텍스트에 대한 보충은 베너블 레와따 담마의 의식과 물질의 인적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고 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이 책이 지금 영어로 아주 지금 인기가 있죠 에이 컴프리헨스 메뉴얼 오브 아비다마 영어로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좀 아신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 책을 근데 이런 책들은 이 책은 그 선악자들 먼저 연구해 주셨던 분들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 이제 치사선택에서 이제 이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번역하는 거예요 다 지금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여기서 요즘 나오는 뭐 아비담마 길라자비니 뭐니 다 이 책 번역한 거예요 이 책을 뭐 빨리 능통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 이 영어 버전에서 다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아야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권 사람들하고 이제 불교를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불교 영어 강의하는 것은 어 이런 영어로 in English 영어로 discussion 하고 야 뭐 이런 책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읽어봐라 이 정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내가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 영어 강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another translation of the 상가 by 루펫 getting and rp which included 아비담마타 we have many commentary by 수망갈라 and published in 2002 by the black society 그러니까 팔리텍스 팔리 경전협회에서 또 이제 나왔죠 아비담마타 뷰하니 그 그 주석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책을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을 주로 이제 강의를 했고 불교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논을 또 이제 강의를 했고 이제 다음에 뭐 한 이제 몇 가지 정도 더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하고 율에 대해서도 좀 이제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비담마라든지 또 위수디 마카 아비담마를 가장 그 간결하게 이야기해서 어 해놓은 이제 아비담마타 상가 를 이제 다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상자부에 논서는 어느 정도 대충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